피터 생각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I am Peter.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 am Peter 이명도입니다. 네,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지난주는 국가통면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방송 밖으로 평소에 고정 코너들의 상당 부분 양보 받아서 집처럼 꾸미느라고 피터 생각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I am Peter TV나 운영하고 계신 러그. 지금 잘 안 들려서요. 그래요? 이런 것들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본론에 들어가죠. 오늘 주한 주미한국대사관의 강효상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참사관이 강효상 의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입장문이라는 걸 냈는데요. 네, 그렇죠. 그 참사관이 자발적으로 공익 제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강의원이 들 쑤셔서 빼낸 겁니까? 일단 오늘 나왔던 입장문이 외교관이 변호인 측에서 중앙일보에 보낸 건데 거기서 보니까 K참사관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K참사관이라고 하겠습니다. K참사관 입장문을 보면 2019년 5월 8일 강효상 의원이 먼저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온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통화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휴직량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강의원이 통화에 의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정말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합니다. 또 통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항 가능성이 나왔는데 강의원이 자신만 참가하겠다는 취지를 계속 말해서 K참사관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를 일구 표현을 알려줬다고 하는데 입장만 보면 단순히 대화 도중에 나온 말을 근거로 강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K참사관은 기자회견을 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항의해서 기자회견 지키고 전화까지 했는데 강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도 얘기합니다. K참사관은 현재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입장문에서는 이게 나오는데 입장문만 보면 어떤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 제보를 위해서 K참사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넘겨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강의원이 들쑤셔서 빼냈고 기자회견까지 악용할 줄 몰랐다. 100% 그 말 그대로 듣기에는 좀 순진한 구석도 있긴 합니다. 정치인들이란 취득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먹을 줄 모르는 것이고 외교가에서 그 정도 잔뼈가 굵었고 한다면 짐작할 수는 있는 건데 너무 믿은 탓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강요상 의원이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하다가 그거 좀 나에게 줘라. 내가 의정활동에만 참고를 하겠다 이러면서 빼낸 건 맞군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하나는 한 사람은 별로 안 친하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주 친하고 아끼는 고등학교 후배다. 그런데 지금 그가 나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도 하고 있던데 그 둘이 친하긴 친합니까? K참사관 말로는 강요상 의원하고 만난 게 대학 시절에 보통 신입생 환영할 때 고교 동문회로 해서 신입생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두 차례 만나고 대학 졸업한 후에 30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강요원하고 만난 거는 2019년 2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발생하기 3개월 전에 강요원이 국회 대표단으로 해서 방문했을 때 이때 워싱턴 와서 식사 한 번 하고 전화 통화 몇 번 한 거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강요상 의원이 친한 고교 후배, 고초를 겪고 있어서 가슴이 이어진다. 이 정도 사이를 친한 후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30년간 전화 한 번 안 했으면 별로 안 친한 거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 전에 만난 건데 사실 저는 K참사관 입장원이 나오기 전에 강요상 의원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TV 편집국장도 하고 TV조선 본부장도 했는데 언론께서 말한 흐름이 빨대, 정보원이 아닌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K참사관이 강요상 의원한테 고의적으로 줬는지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K참사관 임자뿐만 보면 강요원이 2019년에 제가 볼 때는 우연하게 방미를 했다가 학연을 통해서 만나서 이걸 핑계로 해서 정보원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나. 사실 보통 공익 제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제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 서로 합의를 하거나 서로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어떤 정보원의 관계? 그 정도로 보지 무슨 가슴이 아픈 정도의 친한 고교 후배와 인간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강 의원이 본래 가슴이 잘 미어지나 봐요. 노회찬 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이유가 떡값 받은 검사들 명단을 공개했다가 결국은 그런 횡액을 당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노회찬 당시 의원이 공개했던 것은 우리 국민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위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이었고 검찰과 경제계의 유착, 특히 삼성과의 유착 이런 것들을 폭로한 거였는데 이에 반해서 강요상 의원은 오히려 국익을 손상시킨 건 아니겠느냐 그거 말고 그게 무슨 공익에 해당하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피터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외교문서 등은 정보 공개법에도 비공개 정보대정에 속하여 하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밑면에서 박근혜랑 아베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비공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는데 외교기민 누설이 맞다고 볼 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어떻게 적용되냐는 데 당시 노예찬 의원을 원직 상실을 당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감 법조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그때 판결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보도자료 배포는 기자가 선결해서 보도할 수 있으나 그래서 그거는 직무 부수행에 해당하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을 게시하는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강의원이 보면 기자회견 문을 그대로 보도자료를 페이스북에 게시했어요. 통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이거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저는 외교문서라고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개한 내용이 진짜 굴욕 외교인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어떤 외교 신뢰성을 떨어뜨려는 정쟁의 목적인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고 제가 볼 때 이번 사건은 강의상 의원이 자영당 보부수 쪽 그 외에서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패싱 외교, 부룡 외교라는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외교 기밀을 누설한 범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명쾌합니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외교 기밀을 누설시킨 사건이다. 그럼 그게 공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터 생각의 아이엠 피터 임병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